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탄 손자가 세상을 떠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이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법 개정이 곧 되는 듯 했는데요.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?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1년이 지났지만 다급하게 손자 도연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. 이게 안 돼. 도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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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살 도연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.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.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도연이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.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배러가지 못하고 있고...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.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면서 사고 현장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1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.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른바 도연이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곧 개정되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본회의 상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국회는 공정위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주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공정위의 기관 취지에 맞게끔 약자 입장에서... 도연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 MBN 뉴스 장진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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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N 뉴스 장진희입니다.